안녕하세요 솜사탕 여성전용 스웨디시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솜사탕 여성전용 스웨디시는 바쁜 일상생활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신 고객님들께 최상의 힐링 프로그램으로 감동을 선사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 속에서 잠시나마 일상생활을 접어두고 100% 컨디션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해드리며 늘 믿고 찾아주신 모든 고객님들께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으로 다가가는 솜사탕 여성전용 스웨디시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